루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카스 안녕하세요 오 칼다운 칼다운 그게 어떻게 사라졌다고 생각해 그냥 싸움을 좀 했지만 아 언어가 영어가 아니구나 아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해야할 것 같아 이 새끼 이 새끼 날 가두는 거야? 내가 그녀야? 설마 내가 그녀야? 나랑 싸우고 날 납치한 거야? 뒤쪽 수빵 팔찍이 그렇지 오 야 이 새끼 날 어우 진짜 무섭대 산속에서 존한다고 했어 산속에서 존한다고 했어 산속에서 존한다고 했어 이새끼 나 묶었던 애잖아 니가 나 묶었잖아 이 또라이새끼야 여자가 혹시 귀신들리는거야 오드바이간 죽였어? 근데 왜 묶어? 너희들한테는 너무 많았다 왜 그러지? 솔직히 지금까지는 한식의 얼굴이 확 당기면 그게 더 무서울 거 같은데 지금 보고싶어 저, 나의 problem 너의 problem 이거면 말을 안 하고싶어 내거같은게 이거 진짜 problem 너가 돼서 그 율을망치다가 루카스 지금 약간 여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애 내 생각엔 오케이 빨리 가자 W 오케이 치즈 점프 다 조작 보면 똑같네 이게 내가 그녀를 돕는 마지막 빌어버리지 나 들려 아 왜 딱 붙어 딱 붙어 보통 이런데 뒤에서 납치당해서 죽는다고 야 그림자 괴물 같아 절벽이야 절벽이야 야 인마 너만 믿고 가고 있는데 인마 니가 그러면 어떻게 해 절대 도망가지마 절대 떨어져 어디서 어디서 어 인마 오케이 루카스 루카스 이제와서 이제와서 발로 다쳐놓고 아 알코올 중독이구나 마약 중독이나 아 그래 씨를 내놔 봐 오케이 아 같이 사나 봐 집에 도착해서 얘기하지 오우야 아 아 형제라고? 어? 왜 형제야? 아니 남자고 여자인데 어떻게 형제가 내 남매겠지 엄마? 미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왜왜 확실해? 아이유슈얼?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데 엄마 아 진짜 이씨 어? 인형 인형이다 수년 동안 캠프에 갔을지 행복해 그렇지 않아 피아노 소리가 왜 들리지? 아, 뭔 소린데 아, 하스 하고 싶다 갑자기 기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니가 먼저 가라고 니가 남자잖아 싫어 밀어 뒤에서 E 누르면 밀렸어 밀어 밀라고 미끄러서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엄마 뭐야 왜 뭔데 뭔데 이거 뭔데 구더기 구더기 피 시체 아 동물의 시체 구더기 다 죽어 있는데 요건 괜찮아 요건 요것쯤은 괜찮아 요런거 안 무서워 순록 순록 아 근데 밤중에 저거 만나면 진짜 토할 것 같겠다 냄새 썩을 것 같겠다 야 쟤 옷에다 닦아 길을 잃지 않도록 닦아 냄새로 찾을 수 있게 이제 시작도 안 한거잖아 독버섯이다 밖에 밑에 빨간색 독버섯들 있다 광대 광대버섯 빨대버섯 쥬라기 고구냐? 왜 이렇게 침엽수들이 많아? 추운 지대 스웨덴 그럴만하네 손 씻어 손 씻어 아니 손 씻어야지 멍청아 오케이 오케이 밀 수 있어 밀 수 있어 이거를? 이거를? 이걸 민다고? 야 이걸 민다고? 오케이 쉬어 오케이 쉬어 안다 오케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너는? 아니지 와야지 형 저... 야 뭘 어? 오라구! 가보자 별거 있냐? 곱볶이 그래 봐야 귀실 쪼가리 좀 나오겠지 사라있어! 뭐야! 아니 어떻게 하라고 이걸 이제 어 저기 불빛이 보인다 그래 절로 가야지 헤이 맨? 헤이 브라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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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스! 왕 따라가자 오케이 알았어 씹팟 컴온! 다행히 따라가자 어컨! 어떻게 어떻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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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행운을 빌린 지가 후레쉬로 후레쉬로 던져 죽은가 아니 왜 달리기가 나오지 지금? 달리란 얘긴가? 왠지 이 길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안되는 것 같애 이거 물 들어가면 안되는 것 같애 거머리가 물 것 같애 어떻게 가야돼 저기다 저기 뭐 보인다 뭐 보인다 뭔데 이 새끼야 뭔데 이 새끼야 뭔데 야 뭔데 왜 귀신이야 왜 뭐야 아 뭐야 아 나 나 사냥개인줄 알고 들개인줄 알고 들어가 들어가 나 들개인줄 알았는데 귀신이었어? 뭐야 이거 왜 안돼 시 어 그니까 뭔지 몰라서 안 무서웠어 방금은 방금은 그냥 개인줄 알고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안 무서웠어 다행이다 뭔데 아 아 이걸 맞추는 거구나 아 아 야 이거 퀴즈풀이도 있네 아래는 X 위는 O로 하면 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갑자기 퍼즐게임인가? 엑소 엑소 O는 O끼리 X는 X끼리 뭐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흠 흠 여기가 오겠네 이제 여기도 오겠고 아닌데? 뭐 빠진듯 근데 힌트가 몇개 없어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딱 길을 건너야되는데 저기 발 작동을 안하잖아 그러면은 바위고 그렇지 여기 들어와야지 아니 그럼 나도 후레쉬라도 좀 죽은가 이 새끼씨가 아 야 하나도 안보여 미쳤나봐 뭐야 이거 아 문다 큰일났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있어야되요 소켓 이건 뭐냐 어 이거 챙겨 안챙겨 거룩한 의무 덴 헬가이든 신성한 희생 신성한 희생 성례의 규칙들 뭐야? 으으 곰팡이 쓴거 봐 들어 설거지좀 해라 이씨 그런덮 챙겼으니깐 나가자 어어어온 엄마아 저거 뭔데 쟤한테 잡힐 죽는거 겟지 맞지 그래야 됐다 안돼 이거 아니야? 뭐 어쩌라 어떡하라고 어쩌란 얘기야 오 오 하나 더 찾아야돼? 아닌데? 똥골베이 하나씩 해보자 O O O 이 경우 안돼 O O X? 안돼 O X O? 안돼 O X X? 안돼 X O O? 안돼 X O X? 안돼 X O O? 안돼 X X X? 된댓? X X X X X X X X ㄹ X X X 야 저XX 뭔데? 저XX 뭔데? 아 쟤 뭔데? 어머머 파리를 이끌고 있어 파리... 파리 대망인가? 쟤가 쟤가 잡히면 죽는앤가봐 너 눈까리 없지? 쟤 눈까리 벌레가 다 파먹어서 다 안보인 보이나? 보이냐? 으아아아아아 으아앞아 으아앞아 아우씨 아아아앞이씨 하나도 안 무섭죠? 저 공포게임 되게 잘하죠? 한개도 안 무섭죠? 1도 안 무섭죠? 하나도 안 무섭는데 나는 이런거 진짜 눈 감고도 하는데 하아앞이씨 저 빨간건 뭐냐? 뭐하는 여자야 저 여자는? 미친녀자인가? 세이렌? 버스킹 아 오케이 버스킹은 할수있지 하아앞이씨 왜왜왜 어두워왜 어두워 야이거 나 죽은거야? 흐흐흫 빨간추단얘기라고 있어 미쳤나봐 도착 도착 반대편에 도착 조심해 항상 치작 5분과 끝 5분이 제일 위험한거야 내리자마자 뭐가 덮쳐올수있어 방심하지마 종수야 총 하나만 주면 안되냐? 서적 서적 익사한 영혼 익사한 영혼은 아 물에 빠져준거구나 아까 걔가 익사한 영혼이었어 그럼 지 혼자 빠져죽을수있어 남까지 죽일라그래 저기 길있다 일로가자 이건 뭐야? 어 뭘 얻었어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저거같은거네 캐시탭 아니 그 뭐지 없죠 아 잘하는게 넘치지마 영혼대 흐흑 흐흑 흑 흑 기정인데 글렁 흐으악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안 무서워 일부러 보면 어어씨 아이씨 화가 난거죠? 너무 주치해서 하나도 안 무섭죠? 오케이 요사이 엄마 얘 손이 더 무섭다 상대는 안 무섭죠? 3단톱 거신 자 어디 불빛 보이는데 방금? 나 길 잘 찾고 있는거 같은데? 어 다리다 다리 절로가서 브라더를 만나자 아 뭔데? 막 기차 달려오는거 아냐? 아 나 근데 너무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으아아아아아 엄마아 엄마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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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어 뭐라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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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삼촌 이겜 너무 무섭당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흐르 샅샅 으얼거래라구요 하나도 안 무섭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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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못 하겠는데? . . . 아까 뭐가 떨어지는거야 손 아니였어 손? 아 뭐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아이씨 뒤들어보지 마 뒤들어보지 마 뒤들어보지 마 뒤들어보지 마 왜 길이 없지? 어? 나 어떻게 하지?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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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버그 전화 오 전화하러 가자 헬버그 딜레뻔 딜레뻔 2km 요 전화선을 따라가면 될 듯 맞죠 이 선 따라가면 될 듯 뭐야 야 어떻게 근데 이 어두운 판에서도 길을 찾는다 아 나 아까 손 진짜 손목까지 품질러버릴라 하지마 진짜 하지마 죽어 자 일단은 뒤돌아보면 더 무서워 절대 뒤돌아보지마 뒤돌아보면 더 무서워 일단은 방향을 알았으니까 가보자 웃어 아 여기 무서운데 여기 뭐 나오는데 잠깐만 타임 스하 한 하나도 하.. 하 미 DIY 어느 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레프트웨이 아 차라리 동물들은 괜찮지 어차피 동물들은 살아있는 놈들이니까 길이 어디야? 길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내가 일로 왔나? 내가 아까 이 길로 왔어요? 어디로 왔죠? 길을 잃었다 큰일났다 길을 잃었다 그럼 나 어디로 가야돼? 응?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물로 들어가는 길은 없었어 물로 들어가면 귀신 나올 것 같아 그지? 귀신이 너도 한번 끌고 가자 하면서 나 끌고 갈 것 같아 tahu 여기다 여기다 아 진짜 하지 말자 아 진짜 하지 말자 아 씨 왔던 길 아니야? 이렇게 가서 아 길을 모르겠네 왔던 길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건너가 봐 하지마 오지 말라고 죽여버릴거야 진짜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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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다 어? 브라더 우리 여기서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 브라더? 물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헤이 브로 어디지 길이? 길이 어디지? 여긴가 보다 아 이거 야 너무 무서운거 아니냐? 아니 왜? 길이 아니 길도 안 알려주고 그냥 여긴 여기 아까 왔던덴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왔어 맞지?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갔고 왜 돌아가는게 아니고 길을 못찾겠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도 정확한 방향을 찾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음 이렇게 가서 여기서 여기 여기 아까 일로 다시 건너서 여기 여기 아까 일로 다시 건너서 여기 여기 아까 일로 다시 건너서 여기 여기 아까 여기 올라갔는데? 어떻게 내려왔지? 아이씨 아이씨 어디СТRACRL 어딨는데 너 아 다 있었어 뛰어 뛰어 뛰는거봐 뛰는 야 뛰는거 니가 귀신같다 인마 18살 소녀요? 호다닥 뛰고 있네 호다닥 발라래 빨리 쫓아가 쟤 잃어버리면 후레쉬 없음 오마이아아 오케이 가자 가자 앞장서 후레쉬 끄고 가야지 이 삶속에서 머리부터 들킬거같은데 머리가 반짝반짝거려서 알인줄 알고 깨물어먹는거 아냐? 동굴이다 동굴 동굴이다 동굴 아 나 무서워봐 하품이 나는데 아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좀 밝은대로 나왔다 좋았다 아니 뭐 빨리 가 니가 오빠잖아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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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가 나무자가? 아 아 아 무서워 여기 어딜데 야 너 어딨어 나는 아 저기구나 아 아 이제 딱 갑자기 엔딩 짜잔 나오면서 끝났으면 좋겠다 충분히 무서웠음 아니 숲이 원래 이렇게 넓 야 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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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앞으로 뛰면 얘를 잡아먹는다 날 못잡을거야 그렇지 난 뛰고 있어 내가 보니깐 시나리오상 니가 죽는거 같아 시나리오상 둘 중 하나는 죽어야돼 그게 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난 살고싶어 난 살았지? 쟤가 내 뒤에 왔어 어쩔수 없이 한명이 죽어야된다면 난 주인공이니까 니가 죽어라 아 아 이렇게 죽은건 아닌데 루카스 괜찮아? 아이 오케이? 후레쉬는 죽어 아 야 근데 왜 돌에 깔렸냐 아 아 안되겠다 내가 니 고통을 줄여줄게 미안해 미안해 루카스 너의 고통을 줄여줄게 아 아 어 야 진짜야? 진짜야? 야 야 얘 되게 무서운 애구나 야 진짜 진짜야? 야 후레쉬는? 근데 후레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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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란탄 알겠으니까 계란 좀 해먹고 가죠 흫흫 경리 감염 위험 이 안에 외계인 있는거 아니야 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 감염된 애 있는거 같다 저 불빛 들어가보자 가디언? 어? 가디언은 무언가를 지키는 존재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죽이기만 했는지 후 너큰 재단에서 프레야 분노 깨나 저는 불의 마법으로 눈가설태었다 다시는 마법 합편지 할수없 아까의 합편지 하는거 아니야 숟가락 숟가락 무기 무기 챙겨 소년들이 숲속에서 큰 발작발견 이거 챙겨 이거 챙겨 오케이 이거 챙겨 왜 안챙겨 무기인데 왜 안챙겨 아무것도 안챙기지 흠흠흠흠 큰 남자 숲속에서 사는 큰 남자는 사 아 진짜 마녀석불검이네 개무섭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안챙겨 이런 갖고있으면 좋은거 아니야 왜 하나도 얘는 욕심이 없냐 어 뭐지 이걸로 이거 들고다니다 애들 찍어버리면 괜찮을거 같은데 무기를 좀 집어 인마 뒤질라그래 어 연재들 얻었다 아 눈가리를 지금 보니까 이거를 다 깨야되는거 같애 프레야의 작은 것들 지금 보니까 여기가 전화기가 있는 데고 발키리 시계탑 내가 지금 가디언이거든?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요만큼 온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가야된다니 끝까지 왜? 다 있으니까 하프홀 지금 가동교 다 가야된단 말이야 아 근데 프레야의 작은 것도 지나왔는데 창고 저희가 나가는 게 여기가 나가는 문이네 대장관 나가는 문이 두 개네 아 음악이 바뀌었다 자 조심 빨간대지 야경식물 탱크와 토산물 야 눈 되게 좋은가 보다 이 어두운 데 다 보내했네 꿈을 못 달팽이 여자네 이거 이토준집 안에서 본 듯 숲에서 살아남기 아 이거 또 있네 아 이거 또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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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뷰야 시읕 어? 이토준지 회털대수지 흠털에 alarms 흐 털에 스팅 하 이게 착구 아냐? ay NO 눈이 안 흐르곤다 프롤리암으라 똑똑하긴가? 하늘 보고 저어 어떻게 해야되지 아 여기 필요한 뭔가를 갖고 와야되나봐 그래야 문이 열리나봐 근데 난 열쇠밖에 없어 어 저 왜 빨갔냐 불? 어 뭐야 왜 빨갛지? 어 니가 더 이뻐 아 저거 전화 들으면 또 귀신 나온다 백프로다 어 너해 너해 아 저거 전화 들으면 또 귀신 나온다 백프로다 으 으아 알바 성냥이다 그래 아까 옵션에서 성냥 켜기 끄기가 있었어 오케이 불질러 불질러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가 남았네 엄마 헬로 아이 뭐 너 누군데 나이 먹은 거 나이 먹은 거 나이 먹은 거 서럽습니다 비불사 빛나는 쪽으로 가라고? 저 위로? 저 빛나는 쪽으로 가라는 거지 맞지 철수 오빠 곤보겜 방송 특평소에 특수들 곤보겜 해달라고 난리 치는거 그때 막상 곤보겜하면 하스 할때보다 시청자 헐 적음 그니까 왜그런데 하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거야 성냥 오케이 성냥 겟 성냥 4개 추가요 저기로 가라는 거지 헬버그 헬버그 헬버그는 지옥벌레라는 얘기죠 어 나 아까 이거 어디서 봤어 라그나르 우린 당연히 우리 노래였죠 출입구와 게이트에 열차는 가디언이 있어 오케이 어쩌라고 손 좀 씻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습관 때문에 눈 자주 비비는데 보기 엄청 불편하네요 풀어 불편다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 열 하나 간다 간다 왜 안가지 나 열쇠 찾아왔는데 나 열쇠 찾아왔는데 나 열쇠 찾아왔는데 평일에 wondering 감사합니다.